김윤석 경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방송 처음이시죠? 우리 고성호TV 시청자께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새해 덕담도 좋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무해 받으시고요. 저는 마포경찰서 형사 5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윤석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형사 5팀장이세요? 예. 수사반장? 예. 우선 우리 경찰관 정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리고 저희 출연을 상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나오신 거죠? 고성호TV 출연을 허락해 주신 경찰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수사반장이면 평소에 그런 정복을 입고 다니시진 않죠? 예. 행사에 절대 있는 거고 사복 입고 근무하는 거죠. 일부러 사복 입는 건가요? 저희들은 근무 자체가 사복 근무하는 거죠. 원래 사복 근무입니까? 지금 경찰이 형사 수사를 하는 부서하고 일반 치안이나 이런 행정하는 부서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예. 구별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안 됩니까? 예. 우리는 경과라고 해서 수사할 수 있는 파트는 수사 경과라고 해서 그 분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경감님은 수사 경찰관 생활만 쭉 하셨어요? 예. 저는. 몇 년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올해 한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34년째? 그러니까 도둑놈 때려잡는 것만 34년째. 예.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있잖아요. 그 수사반장. 그거 연상하면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윤석 경감님 세대가 마지막 수사반장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은. 그거 왜 마지막이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자체가 시대가 변하니까 저희들 자체 시대하고 흐름이. 예. 아 그래요. 예전같이 그렇게 막 날밤 새 가면서 잠복 근무하면서 막 격투도 하고 이런 경찰이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집니까? 지금은 그런 범죄도 좀 줄었고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게 했지만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범죄도 진흥화되고 합법화되니까 그런 범죄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조폭들이 전부 다 무슨 기업인 행세하더라고요. 김성태 이런 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김윤석 경감님 세대는 그래도 직접 막 몸싸움도 하고 격투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카드도 없어서 현금화되니까 이제 뭐 소매시키도 있고 그런 시대라고. 대부분 현금 갖고 다니는 게. 네. 그런 시대에. 우리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대였죠. 그 격투 많이 해보셨어요? 저희들은 뭐 소지하고 있는 범죄자들 자체가 흉기도 소지하고 그런 격투도 해본 그런 세대죠. 네. 격투할 때 겁 안 나요? 아니 경찰도 사람인데. 그렇죠. 대개 도둑농 강도들이 칼 들고 막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소신 갖고 하는 거고 의무감 갖고 하는 거죠. 격투술이나 호신술 따로 배웁니까? 저희들은 따로 배웁니다. 운동을 별로 했고. 그렇지만 무기는 아무리 방어용이나 경호용이라도 소지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저희들은 이제 삼단봉이라든지 기본적인 장군을 사용하기. 아 삼단봉?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부상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 우리 당시에는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순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순직합니다. 우리 김경감님은 부상당하신 적 없어요? 저희들도 뭐 잡을 때 격투하면서 잡고 그런 부상당한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 병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네. 잠복 근무도 많이 하세요? 저희들 세대는 잠복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잠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에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반식 반식. 저희들이 잠복할 때는 뭐 주로 이제 자체 지압반 같은 데 이런 데 있을 때는 차를 겨울에 추울 때 시동을 못 걸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추울 때 이제 이래 있었고 우유병 같은 그런 데서 소변을 누고 대기하면서. 그래서 들락날락도 못합니까? 못하죠. 안에서 소변을 해결하고 그렇게 잠복했는 기억이 있어요. 최장 잠복 시간 몇 시간 정도 해보셨어요? 잠복을 그때 우리가 추석 정도 되는데 잠복을 계속 하다가 배워가프니까 잠복을 계속 하고 짜장면 자체가 배달 오또바이가 오는데 오또바이 보고 선불로 주고 잠복을 계속하면서 배워가프니까 공교롭게 앞에 잠복을 하는 차가 짜장면이 오자마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짜장면이 지금도 생각나시는 모양이다. 화천 이쪽에 갈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갈 때마다 짠복 짜장면 생각이 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경찰관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사경찰이 그래도 경찰의 꽃이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수사를 해야 경찰이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게 고생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으니까 분리되고 이래 되니까 그런 세대가 저희들이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저희들은 형사를 해야 경찰관을 한다. 자부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돼서는 제가 우리 김윤석 경관님 사연을 지난번에 한국일본가에서 난 걸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김윤석이라는 경찰관을 알게 됐는데 그때 도굴범이죠. 무덤에서 이렇게 문화재 반출하는 그 일당을 잡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의영재처럼 지내시면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게 됐다고요. 그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가 자체가 한 20년 전일 겁니다. 그게 진짜 하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세 번을 인연이 돼가지고 세 번이야 구속됐을 겁니다. 세 번을 잡아놨어요? 아니 그건 경관님이야 인연이라 그러지만 그 도둑놈, 직검이야 착한 사람이지만 그 도둑놈 입장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악연이었겠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수법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누가 누군지 감이 와요. 그리고 문화재는 특히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정 문화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손을 씻고 이제 지금 안성의 그 먼 데서도 5개월만 되면 와가지고 봉사를 20년 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 씻었어요? 네 완전히 손 씻었습니다. 우리 경관님은 봉사활동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여기 이제 마포의 90년도에 임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삼동소년촌이라고 지금 이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우연차게 간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90년도부터 계속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특히 수사 형사 쪽이면 사실 뭐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둑놈 도망간다고 해서 퇴근 시간이니까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과 이렇게 병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데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게 어떤 뭐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디 집에 물건을 준다 이렇게 하면 네 오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시간을 짜게 가는 거죠. 제 시간을 짜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물건을 갖고 와야 다음에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행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경감님 혼자만 하세요? 아니면 동료 후배 경관 초창기에는 동료 경찰관들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지금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 그 제가 조개사 부담한 봉사회라고 불자들도 같이 지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봉사활동 하시면서 어떤 느끼시는 점은요? 지금 뭐 느낀 점은 이게 자꾸 이게 파고들아난 것 같아요. 어떻게 희열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이 자체가 비근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쪽방에 오는 할머니들이 지금 수원 전철 가는 곳에는 멀리서도 다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국수도 그걸 사가지고 먹고 또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주먹밥 같은 이런 걸 맛있다 왔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야 이게 참 그때 이게 보이지 않는 돈 올까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진짜 저도 한 두 번 잠깐 가서 거들었습니다만 김장도 해서 나눠드리고 팥죽도 쏘어서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사과가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뭔가 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들 뭐 올해는 지인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급하면 전화도 하고 와가지고 아 부탁도 하고? 네 부탁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네 그런 식으로. 그때 그때 하여튼 물건이 이상하게 물건이 들어옵니다 또.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업거래를 하다가 조금 남거나 재고가 쌓이거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자체가 그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인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제 경찰 인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저도 정년이죠. 내년 6월에 정년입니다. 경찰 정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60세. 만으로 60세.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만두시면 이제 경찰복을 벗으시면 그 이제 진짜 제2의 인생이 기다릴 텐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세요? 제2의 인생은 어차피 이제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계속 할 거고요. 어차피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계획은 최소장사를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트럭 하나 가지고. 네 트럭은 지금 구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최소장사하면서? 봉사활동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아니 근데 마지막 수사반장 요즘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들이 나와서 사건 해설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사 노하우라고 하는 게 그냥 한두 마디로 얻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그 평생 수사 현장에서 쌓은 그 노하우 경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최소장사하느라고 써버리는 건 좀 아까운데요. 최소장사하기 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도둑놈 누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도둑놈 후배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제 후배라고 봐야죠. 어린 나보다 어린 친구인데 제가 근거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기억나는 그때 그 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때 날 찾아왔어요. 그때 감수경찰서 근무할 때인가 찾아왔는데 임신을 하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없으면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수술이 안 되는데 그때 한도 금액이 제가 7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딱 7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디기에 이제 막 빼가지고 겨울이 났어요. 겨울 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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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데 그때 70만 원 빼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추운데 시디기에 돈이 막 빨리 나오니까 뜨겁더래요. 형님 가가지고 아기도 잘 넣고 그랬다면서 그 친구가 지금 잘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아 그 아기 잘 낳았어요? 네. 아기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둑질하면서? 안 합니다. 저도 뭐 예전에 민정운동 하다가 한 2년 감옥살이 할 때 동료 재소자가 다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조폭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2년간 동료였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진짜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감화가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교도소라고 하는 게 원래는 예전에 형무소 때는 형을 살린다는 게 강했는데 교도소는 좋은 길로 이끈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교도 행정도 그렇게 감화 쪽으로 바꿨는데 진짜 수사하는 일성 경찰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후에 범죄를 저질렀 데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바른 길로 간다. 그 보시는 그 느낌이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조폭들도 상대하셨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또 시대에는 조폭도 많이 쳤으니까. 조폭들 싸움 잘하잖아요. 보기보다는 그렇지만 싸움 잘하는 거다. 싸움 별로 못합니까? 그냥 폼만 잡아요? 어리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헤어져도 지금까지 연락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 손을 씻고? 손을 씻고 다른 일도 연락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요? 이를테면 경찰 생활하려면 특히 수사 경찰 하려면 거의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집을 그때 한 두 번 정도 못 찾아갔거든요. 예전에는 삐삐가 있었잖아요. 집을 왜 못 찾아가요? 아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어딨냐 이러는데 예전에는 전화기가 바로바로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는 집이 없으니까 장모집이 찾아가면 집을 가르쳐줘가지고 집을 두 번 찾아갔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맞아요. 무슨 백색전화기 이 시절에는 바로바로 안 됐어요. 며칠 있다가 전화기가 옮겨지니까 두 번 정도는 집에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가 집이 오니까 가까이 있어가지고 다녀가니까 두 번 정도는 그런 그걸 집에서 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집을 안 갔으니까요. 그때는 근무 체제도 그렇고 사건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또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됐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 MZ세대에는 전혀 그런 인생을 모르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안정된 나라다.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놀란 게 한국의 밤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밤 12시, 1시에 여성 혼자서 다녀도 아무런 위협도 안 느끼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하는 외국인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어디 가도 진짜 112 신고하면 3분위에 거의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3분위에. 네. 거의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뉴얼화 돼 있습니까? 매뉴얼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3분위 내에 도착해야만이 된다? 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3분위입니까? 그 자체에 지령하는 것하고 시스템이 관할 지구대에 112 순찰자가 배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속합니다. 3분이면 사실 위험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만 하면 거의 뭐. 뭐 생명을 잃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잃거나 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3분만 잘 버티면. 치아는 진짜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관을 보면 반가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길을 갔는데 경찰이 보이면 안심이 되고 반가워야 되는데 예전에 그러지 못했던 때가 좀 있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어디 가나 경찰관을 보면 반갑고 또 안심이 돼요. 경찰이 그 사이에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면 인권 문제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밟아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수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시대적으로 저희들 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죠. 인권 문제. 그렇죠. 항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게 이제 실제로 수사에는 좀 어려움이. 많죠. 지금 그런 자체를 지켜야 되고 또 원칙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또 그렇게 막 갈 수는 없고 절차를 꼭 거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사실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일단 112 신고를 하면. 그게 제일 빠릅니다. 119가 아니고. 119. 119는 화재고. 112는 이제. 요새는 911 무슨 119 구급대 이 생각들을 하니까 112보다는 119를 먼저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관이 와서는 이게 범죄 제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112. 112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급박하면 112를 누르는데 여기가 어디고 어떤 상황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112를 하면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해서 끊어져도 바로 출동합니다. 그런 체제가 돼 있어요. 위치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무조건 11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112 해가지고 단축번호 딱 해가지고. 112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도. 안 해도. 일단 눌러서 신호만 가면. 네. 신호만 가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저 여기 누군데요. 이런 상황인데요라고 아무런 설명 안 하고 그냥 112 전화만 걸어도 아 이게 뭔가 급박한 상황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출동이 된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구대가 옛날로 치면 파출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구대를 찾습니다.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김다로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형사사건 이런 거 도둑농 강도 또는 길거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싸운다. 이런 거 하고 지구대에 사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급박하면 무조건 112를 하면 지구대에서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거기서 이제 뭐 걸러가지고 경찰서 도둑은 오고 급하면 무조건 112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급하면 112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좀 우리 경감님한테 이런 질문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잘 안 오거나 왔는데 아 뭐 별거 아니네요 그러고 돌아갔거나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 부부싸움 같은 거? 아니 부부싸움도 지금은 무조건 인지하게 돼 있고 출동하게 돼 있는데 민사적인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이 개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일단 이게 뭔가 저 분쟁이고 갈등이고 뭔가 좀 폭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민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간섭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12로 장난전환은 없나요 그러셨습니다. 많이 있는 편이죠. 상상적으로 하는 분들도. 이게 장난전환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아니 저희들도 이제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장난전환하는 게 그 자체가 돼 있습니다. 일일이 계속 하시는 것도 있어요. 가려내는 거? 네 가려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출동을 해야죠. 장난전환 줄 알면서도 가서 진짜 장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요. 이게 저 그 늑대 나타났다고 맨날 거짓말하다가 진짜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장난전환 하던 사람도 진짜 급해서 전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참 그 장난전환 줄 확인하고 돌아서는 길이 허탈하겠네요. 그 경찰들 사이에 이렇게 위계질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그게 뭐 배명일하고 나이하고 돼 있습니다. 자체는 계급 사회니까요. 위계질서는 돼 있습니다. 그게 뭐 군대처럼 그렇게 막 군기 빡 잡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우전히 사회생활하고 같이 하니까 그냥 선업의 예우 차원이지. 가끔씩 보면 왜 사건 영화인데 영화에 보면 사건 먼저 첩벌을 입수한 형사팀하고 광수대라고 그러나 다른 데서 와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 수사경찰관들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요침이 많죠. 자기 사건 부분은. 그런 건 있죠. 있죠. 자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 사건이 내가 이제 첩벌 입수하고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이라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처음부터 수사를 내가 했는 그런 건 자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 다른 팀한테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들 세대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분 안 좋겠네요. 그렇죠. 내 사건이 뺏기는데. 그런데 이 내 사건을 딴 데서 가져가면 이 가져간 쪽에서 사건 해결을 잘 합니까? 그건 이제 자기 사건만쯤은 잘 못하죠. 자체가.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 이렇게 이게 사건을 첩벌을 입수하고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초동 수사. 그렇죠. 이거하고 이 사건을 기록으로 받아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을 다퉈서 그런 겁니까? 아니 사건을 하다 보면 경합 대기나 이렇게 됐으면 같은 사건을 두 개를 못 하니까 한쪽에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김윤석 경감님은 별명이 검거왕이던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특진도 많이 했습니까? 특진은 한 두 번 해봤습니다. 아 특진이라는 게 한계급? 네. 그때 기분은 어떠세요? 아 그건 말할 수 없죠. 제일 좋을 때는 경사 때 저희들이 강절도 법무를 전국에 1등을 해가지고 검거왕으로 해가지고 특진을 했는데 사복부서잖아요. 사복부서니까 그때 당직을 설 때 보름달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계급장을 붙여가지고 보름달라고 어성어성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 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정복에다가 보름달 아래. 특진하면 혼자 합니까? 아니면 혼자입니다. 혼자 자체가. 아니 근데 사건 해결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하잖아요. 물론 같이 하는데 주공이 있고 조공이 있거든요. 주공이 있거든요. 제가 첩보입서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혼자서 거의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주공이니까 특진하고 조공은 인사고과에는 그래도 좋은 점수로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있겠네요. 현상금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경찰이 현상금 수배자를 잡으면 현상금을 탑니까? 현상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특진도 하고 현상금도 받고? 현상금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현상금 수배자 근거 때 현상금을 받아 봤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예전에는 한 명당 3만 원씩이나 줄 때도요. 그래가지고 받아 봤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셨어요? 바른들끼리 회식하는 거죠. 인상은 이웃집 아저씨라고 그러네. 눈매가 매섭거나 왜 수사경찰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경감님이 그냥 시내에 이렇게 다닐 때 버스를 타거나 갈 때 조폭이다 또는 저 도둑놈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올 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뭐 서로가 알아보죠. 서로가 이래 보면. 아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근거 없이는 못 잡잖아. 예전에 저희들이 초임 때는 현실을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카드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체 소매치기 하고 버스를 타면 서로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소매치기가 이렇게 보통 돈 빼나가는 거지만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안테나도 있고 한 5명씩 이래 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면도칼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예전에는 소매치기 한 5명씩 이렇게 다니고 저희들도 워낙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할 때는 서로 이제 알고 뭐 저희들이 타면 없어져요. 내려요. 다음 전국장에서 내려버리고. 요즘은 근데 소매치기는 진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없죠. 전부 카드니까. 시대적으로 또. 자체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요즘은 조폭도 별로. 없습니다. 다들 사업한다고 빠졌나. 그렇죠. 합법하고. 그 많이 알면서도 어쨌든 합법적으로 뭘 하니까 손을 댈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둑놈은 늪니까? 아니면 줍니까? 지금 없습니다. 도둑놈도 없어요? 도둑놈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왜 없어졌습니까? 자체가 뭐 훔쳐갈 게 지금 집에 없잖아요. 금 덩어리 같은 거 집에 놔두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말곤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뭐 현금을 몇 억시 장롱에 넣어놨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은 예외고.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가서 훔쳐갈 게 없군요. 예. 없습니다. 저는 왜 텔레비전 낀 이렇게 메고도. 그렇죠. 저희들이 있을 때는 용산 같은 데 있는 데 있으면 메고 오면 권 무검색하고 그게 현장에서 잡고 그랬습니다. 컴퓨터 같은 게 또 많이 그랬죠. 그러면 도둑놈들이 도둑질할 게 별로 없으면 하긴 냉장고 같은 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 장모랩이라고 있잖아요. 그 도둑질해 갖고 오는 거 팔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없어졌겠네요? 많이 없어졌죠. 지금 전당포 같은 데 이런 데도 없어졌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사회 변화가 범죄 양상에도 변화를 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대신에 요새는 보이스피싱이 뭐니 이런 것들 범죄가 많죠? 네. 그런 게 많죠. 보이스피싱은 사이버 수사대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들이 일반 강력반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워낙 많으니까. 또 요즘은 성범죄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성범죄도 강력반에서 합니까? 여청이라고요. 여성수사대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청년 쪽에서 따로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 옛날에 가방 칼로 찢기고 지갑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다. 다 20, 30년 전 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직 경찰관이세요. 수사반장. 마지막 수사반장 세대의 우리 김윤석 경감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아까 봉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30년 이상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하면 아예 봉사활동하기 위한 돈벌이를 야채 장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한 번 하고 싶다. 그럴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금강신님의 도움으로 좋은 인연으로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거 빠져들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게 특별히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있어도 이게 되더라고요. 네. 자주 오십시오. 박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는 아까 여러 번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께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하고 앞으로 봉사활동 같이 하자는 말씀 마무리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디 가도 저희들이 치안이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급하면 112 신고를 하면 돼요. 112. 무조건 112를 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제가 돈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날은 지금은 영등포 물레동의 봉사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목요일 날 저를 잘해주시면 꼭 봉사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